깻잎 논쟁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거 그거죠 그 깻잎을 사 떼줘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두 개나 가져가면 어떡해 당장 떼줘야지 하나만 딱 정확하게 딱 하나 먹어야지 아 나랑 내 애인이랑 내 친구랑 밥 먹는데 내 애인이 내 친구 깻잎 떼주는 거 저는 괜찮아요 아마 전 어차피 먹느라 떼주고 있는지도 못 볼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 잠깐만 이렇게 생각해봐 룰렛이 딴 그룹 깻잎 떼줘도 돼? 그건 안 되지 이런 건 안 되지 이건 약간 바람이지 바람 피지 마 룰렛 그건 바람 피는 거지 내가 깻잎 두 장 먹고 나머지는 한 장씩 먹어야지 떼줘야지 깻잎 논쟁 상관없는데 룰렛이 그런 건 안 되지 그냥 깻잎을 먹지 말자 룰렛이 끝이 다른 친구는 되는데 다른 그룹은 안 되지 아 너